우렁의 출발하는 이박사 이영규입니다 늑다와 함께 출발 너를 처음 본 순간 날 숨이 버져버렸었지 하늘은 노랗던 머릿속에 집의 종속 위반 울려 하지만 진짜 그래야 이 당신 차례 아니곤 안되는 순간이야 서주는 넌 멈춰버릴 테니까 하나 둘씩 작전을 실행해볼까 세상에 꿀도 없는 괜찮은 남사로 보여야 할텐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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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나를 손을 잡아봐 너랑 이미 내 손을 잡았으니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사랑 사랑할거야 너랑 사랑할거야 나도 이렇게만 난리나리 사랑에 빠져버렸어 awak propriet alguma 더 좋아 오토로는 대단하네요 인사하세요 보령 바돌리로 사랑하는 남자 최종성 조민아 송성환이에요 송환이에요 쇼 모두가 남편의 힘을 줄입시오 박성원 씨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우리를 위해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도 내 주위를 쓰듯 찾아가 그 누군가 바랬지 우린의 화려한 인생은 일막이 쇼 없다고 여틀 내려두고 있어 이 무대 뒤편에 오늘도 또 하늘을 찾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서 넌 모를 텐데 멋진 네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 오는 그대의 앨렉션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넌 더 우와 야 누가 더 하낼 수 있을 거야 넌